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바다 구경하세요. 여기 제주입니다. 구경 많이 하세요. 네, 바꿈하고 오늘 바로 날라왔습니다. 사이차입니다. 모자 쓰고 바다로 향해서 제주 맞지 마시는 분들은 말씀 좀 해주세요. 먹었어요. 고기국수 바로 먹었어요. 오늘 방금 와가지고 한 두 시간 됐나? 근데 바다가 너무 예뻐가지고 봐보세요. 어이, 비행기 봐. 제주. 제주, 제주. 제주야, 제주. 맞아. 두 시간 됐어요, 도착한 지. 하기? 이거는 맥도날드 커피. 이거는 맥도날드 커피. 치완이 한번 해볼까? 치완이 한번 해볼까? 너무 굉장히 많네요. 먹을만하게. 네. 네, 전 밤에 커피 먹어도 잘 잡니다. 전 그럼 바다 보여 드리려고 킨 거라서 바다 좀 더 보시고 나중에 또 킬게요. 중간중간에. 근데. 흑돼지 같은 경우에는 1인분을 안 팔 것 같아가지고 어디. 사이찬미 모자 쓰고 왔습니다. 2인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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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없지? 어. 어, 일단 땀에 좀 다. 그럼 저는 여행을 즐기며 중간중간에 뭐 사진도 올리겠습니다. 안녕. 그럼 저는 여행을 즐기며 중간중간에 뭐 식사하세요. 문제 없지? 안녕. 음. 제주입니다. 또 켤게요. 안녕.